지루가 간단한거 목걸이에서 잡고 가서 요손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손이 옆으로 돌려서 잡아서 돌려서 마무리 다시 요손이 돌려서 가는데 요번에는 요손이 가면서 부리로 보내면서 요렇게 카치습니다 카치쳐서 돌려서 나눕니다 요번에는 요손이 보셔서 요손이 여기서 여자를 돌리는데 그대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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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자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계속 돌려서 돌려서 잡아서 마무리 다시 요번에 해보시면 목걸이에서 요번에는 손을 바꿔잡습니다 손을 바꿔잡아서 돌려서 여자가 보내 놓고 카치치고 카치쳐서 돌려서 마무리 송전에는 손을 안 바꿔잡은거였어요 송전에는 여기서 손을 안 바꿔잡은거였어요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바꿔잡고 빙빙을 넘어가서 여자가 보내 놓고 한번 잡아서 카치치고 카치치고 여자를 돌려서 보내주고 여기서 그대로 돌려서 잡아주고 마무리 간단하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넘어갑니다 여자를 보면서 잡아주고 카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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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지르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